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K 뉴스입니다 오늘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정효진 학우가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시죠 네 지금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총관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효진 학우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노하우를 발표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곧 잠시 후면 정효진 학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용외국어학과 정효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학습 노하우는 제가 고려사이버대학에서 오랜 연구 끝에 얻어낸 성과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부 학습 우수자만 성적이 잘 나왔던 틀에서 벗어나 저의 노하우가 그 틀을 깰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하우는 바로 세 번 반복 수강하기입니다 강의가 오픈되는 주차의 강의록에 꼼꼼히 필기하면서 한 번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 내용을 보면서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험 전에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수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수강을 하면 학습 내용이 온전히 제 것으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숙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오프라인 활동으로 최고의 과제물 제출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동아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영어 실습 동아리 파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 제출한 레슨 플랜이나 수업 시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화 동아리 프렌즈에 참가하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회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화 과제를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하우는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 시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답변으로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또 영장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미리 실수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질문을 해서 감점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세 가지 노하우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성적이 잘 나갔습니까? 어... 처음부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학기에는 별 생각 없이 열심히 했는데요 첫 학기 지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네, 더 욕심이 생겨서 계속 열심히 수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몇 점 나오셨나요? 어...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네, 전부 전 과목 다 4.5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생업에 지장은 없나요? 어... 사실 저는 재학하는 동안에는 제가 뭐 꼭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빼고는 정말 학업을 다 몰두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든지 개인적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배제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보다 성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친구 하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과 틀리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또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끼리끼리 노시는 건가요? 아...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네, 그렇죠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시험 유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관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필기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네, 그거를 암기하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강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은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이 바빠서 시험 공부할 수 없다는 학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어... 바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직장에 일찍 출근을 해서라도 네, 좀 강의 수강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퇴근 후에도 네, 집에 가서 책상부터 앉아가지고 네,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늘을 먹고 나서 고민 되듯이 네, 졸업할 때까지 참자 이 마인드로 갔었거든요 네 언제 졸업하십니까? 저 이번 8월 졸업입니다 이제 자신은 졸업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전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학원님들도 힘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목 A플러스 받기는 어려운 일인데 어떤 비결이 있나요? 어... 제 생각에는 이 학과와 이 공부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어라는 학문과 또 아덕 영어라는 이런 특수한 학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잘 맞아서 네,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고요 저도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팁이 필요하시거나 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시면 파이 동아리 회장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보리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정효진 학우가 기자회견을 급하게 마치고 자리를 떴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효진 학우가 더 이상은 학습 노하우를 밝히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노하우 공개는 끝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사하네요 치사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진 학우가 더 많은 노하우를 밝히지 못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저희 CUK 뉴스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 학습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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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